31쪽을 한번 보시면요. 양도로 보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 양도로 보는 경우 옆에 기출문지 해차를 한번 봐보실래요? 19회, 22, 23, 24, 26, 30회까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예전에는 22회 때부터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매년 나오다가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양도로 보는 경우 여교는 이론이에요. 학설.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사례 형태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으로 알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실무사례를 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지고. 그리고 양도라는 개념을 먼저 잡아볼게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양도라는 이 단어는 두 개를 위아래가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걸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에요.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그때 가서 양도라고 그래요. 동시 충족 조건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물을 사실상 이전하고 이전이란 말이 뭔지 알겠죠? 이전. 이전은 뭔 말인가? 넘기고. 쉽게 생각하세요. 넘기고. 상대방한테 넘기고. 넘길 때 그 첫 번째 줄 보면 첫 번째 줄 제일 끝으로 가보세요. 등기, 등록의 관계, 읍신을 밑줄 보세요. 그 줄 거기에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첫 번째 양도라 하면 그 줄 제일 끝으로 가봐요. 제일 끝에 가보시면 등기, 등록의 관계없이 첫 번째 줄 제일 끝이에요. 등기, 등록의 관계없이 이 말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뭔 말하고 똑같다고 했는가?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전하고 그러면 세 번째 줄로 내려보세요.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거기에 써져 있어요. 사실상 이전만 밑줄 다시 그으세요. 세 번째 앞쪽에 보시면 사실상 이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이 물건들을 무엇하지 않고 넘겨도 상관없다. 그렇죠. 등기하지 아니하고. 등기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 등록을 불문이라고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밑줄을 그었잖아요. 밑줄을 그었으니까 밑에서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는 말을 앞에 아래 세 번째 줄에 무슨 글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상 그것만 얼른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이전하고 넘겨주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서 유상에다가 강조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유상. 유상. 유상으로 받아야만 양도예요. 민법 선생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양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민법에서 양도는 이 물건에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것을 양도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넘어가는 걸 양도라고 하는데 대가를 받아야 양도라는 이야기인가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 안 받아도. 그건 민법이에요. 그건 민법이에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나서 주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러면 대가관계가 있어야 양도다? 대가관계 없어도 양도다? 있어야. 그러면 대가를 유상. 여기서 유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유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유상이라는 것은 그 대가관계만 있으면 이 뜻이에요. 대가관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내 건물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상대방한테서 내가 땅을 받았으면 나는 대가를 유상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도 양도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바꿨으니까 내가 주고 뭔가 받았잖아요. 주고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돈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그래서 넘겨주고 대가관계가 있으면 이 두 개를 묶어서 양도라고 하겠습니다. 30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하나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30회 때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내 주택을, 나의 주택을. 우리 주택은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되죠? 건물이니까. 양도 대상이 되는데 내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했습니다. 양도 다 아니다. 왜 아니다? 대가관계가 없으니까. 그걸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개사님한테 제가 내 집을 우리 아들에게 공짜로 주면 양도세 내야 돼요. 그거 물어보러 사무실에 들어온다니까요. 중개사 사무실에. 그러면 그때는 양도소득세여 그래야 된가요? 자녀에게 공짜로 줬으니까 징여세여 그래야 된가? 징여세여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징여세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것은 주고 대가관계가 있으면 양도다. 없어도 양도다. 있으면. 있을 때만 양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양도는 유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여기서 등기를 했던 안 했던 여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반드시 여태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내가 돈 받고 넘겼으면 나는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거. 그런데 내 집을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줘버렸다. 그러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이제부터 개념을 잡았으니까 한 편이 넘기세요. 지금부터는 용어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용어에 너무 신경 써서 용어 설명을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용어 설명하면 안 돼요. 첫 번째부터 갈 거예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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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뭔 말인가요? 사고 파는 거. 그러면 우리 꼬맹이 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고 내가 무슨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너 뭐 한다고 그런가요? 돈 받고 팔아버린다 이 소리예요. 너 다른데 팔아버린다 이 소리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꼬맹이가 나중에 이 세법을 배우는 순간 부모가 나를 팔아버린다고? 혹시라도 집에서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매매라는 게 예전에 예전에 진짜로 너 말 안 들으면 누구한테 팔아버린다 이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발음을 조금 바꿔서 매매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다 매매라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매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넘긴다 안 넘긴다. 주죠. 주죠. 매매 계약을 맺었으니까 상대방한테 바꿔준다? 그냥 줘버린다. 바꿔준다. 두 개 해결했죠. 넘겨주고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있을 때 이 두 개를 넘겨주고 대가 받으면 뭐라고 하고? 그러면 매매 관계라는 것은 넘겨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뭘로 보고? 단순하게 양도라는 걸 알아버렸네요. 그러면 매매라는 것은 유상의 이전이다, 무상의 이전이다? 그렇죠. 유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매매 해결했네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메모해가지고 써가지고 올라가면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거 내 집을 누군가에게 팔고 내가 돈 받았으니까 이거 당연히 양도지. 그리고 매매는 끝에 양도에 해당한다. 그러면 밑준만 딱 그면 돼요. 끝에만. 첫 번째 줄 끝에. 양도에 해당한다. 끝. 됐죠? 두 번째 교환. 책 안 보고 가세요. 교환. 교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한테 준다, 안 준다? 준다. 주죠. 내 것을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교환했으니까 상대방 거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그러면 가져왔으니까 나는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넘겨주고 받았으니까 뭘로 보고? 교환도 양도로 봅니다. 끝. 됐어요? 두 번째 교환. 교환도 첫 번째 줄 끝에 양도로 보아까지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양도로 보아. 끝.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건물을 내가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을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건물 주인인데 이 건물 주인이 내가 이 건물을 상대방한테 줬더니 상대방이 자기가 나한테 땅을 주네. 이 건물 100억짜리 건물을 줬더니 100억짜리 땅을 나한테 주네.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건물을 팔아먹었고 그 사람은 나에게 뭘 팔아먹었는가? 땅. 그러면 나만 양도세 낸다. 그 사람도 낸다. 그러면 한 사람만 세금이다. 쌍방 양도다. 그렇죠. 그러면 공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쌍방이란 말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교환이 양도인가 아닌 것만 물어보지 그걸 쌍방이다. 뭐냐면 한 사람만 내냐 두 사람 내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교수들은. 그러니까 뒤에 쌍방이란 말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교환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하고 내 부동산하고 내 아들의 부동산하고 서로 맞바꿨어요. 그럼 내 부동산하고 내 아들의 부동산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지금 흔들렸어요. 자녀한테 내가 내 거 주고 자녀 거 가져왔으니까 나는 양도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내는 거예요. 당연히 내는 거예요. 그거 교환이니까. 교환이란 이야기는 서로 대가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녀 앞으로 등기된 물건, 내 앞으로 등기된 물건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서로 간에는 쌍방에 유상이전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게 이번 취득세 시험 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그럼 이제 다섯 문제 해결했네요. 올해 시험 문제. 16개 중에서 벌써 다섯 문제 해결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내 부동산, 내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하고 자녀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서로 맞바꿨으니까 실제로 바꿨다는 게 확인됐다, 안 됐다. 됐으니까 서로 간에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나도 양도세 내야 되고 자녀도 양도세 내야 되고 그럼 나도 취득세 내야 되고 자녀도 취득세 내야 되고 똑같아야죠. 그래서 교환도 양도로 본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이 단어를 익혀드릴 테니까 이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지금, 현재 물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거 쓰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쓰시면 나중에 이해를 못 해요. 지금 현재 물건을 지금 우리의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의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건물을 이 건물을 제가 A라는 회사한테 줬어. 그때 회사한테 넘겨주니까 회사가 100억에 상당하는 주식을 나한테 주네. 현물출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법인에게 자본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말은 내 건물을 법인에게 넘겨주고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물건을 넘겼다 안 넘겼다. 대가는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돈만 받아야만 양도다.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 건물 100억짜리를 법인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보니까 현물출자도 뭘로 본다. 별것도 아니죠. 이 용어만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풀면 되는데 이걸 복잡해가지고 현물출자, 양도세물. 그리고 나중에 현물출자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그래요. 현물출자는 이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 물건을 회사한테 넘겨주고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는 걸 현물출자라고 그래요. 그럼 현물출자 가보죠. 거기서도 두 번째 줄 봐보세요. 두 번째. 유상 이전으로 보아 거기까지만 체크하세요. 유상 이전으로 보아 그랬으니까 밑에 두 글자로 뭐라고 쓰면 된가요? 그렇죠. 양도. 유상 이전이 그게 양도라는 얘기예요. 내 물건을 법인에게 넘기고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으니까 이게 유상 이전으로 봐서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법인에게 그냥 공짜로 줘버렸는가 돈 받고 팔아먹었는가? 돈 받고 팔았잖아요. 주식이나 돈이나 똑같은 거니까. 돈 받고 팔았으니까 나는 양도소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법인의 현물출자까지 잡아 냈어요. 대물변제예요. 이 대물변제는 여기는 민법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민법에서. 세법에서는 대물변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민법은 무지 중요해요. 대물변제가. 그러면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도 용어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 보세요. 대자 앞에다가 돈을 먼저 쓰세요. 대물변제해서 대 앞에다가 돈 차 하나 써요. 돈. 돈만 써놓고 읽어볼게요. 돈 대신 물건으로 변제했어요. 내가 지금 줄 돈이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뭘 줘버렸다는 양인가? 물건. 물건 줘버렸어요. 그럼 물건이 넘어갔죠. 물건 넘어갔어요. 물건이 넘어가고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물건을 줬으니까 내가 또 돈을 줘야 된다. 돈을 안 줘도 된다. 그렇죠? 그 물건하고 돈하고 뭐 한 걸로 본다? 퉁. 퉁. 퉁친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줄 돈이 있는데 그 돈 대신에 물건을 줘버렸기 때문에 나는 돈을 상대방한테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가세요. 그러면 여기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을에게 위자료를 10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갑은 을에게 얼마의 돈을 줘야 되는가요? 10억. 10억을 줘야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 10억을 대신해서 10억을 대신해서 갑,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토지 10억짜리를 을에게 줘버렸어요. 토지 10억짜리를 을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줘볼게요. 갑이 10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주면 을은, 을은. 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을은 갑에게 얼마에 상당하는 돈을 줬어야 된가? 10억. 그렇죠? 이렇게 10억의 돈을 줘야 돼요. 10억의 돈을 주고 그러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은 그 돈 10억을 받아가지고 다시 위자료를 을에게 얼마를 줘야 되는가? 10억. 줄 돈이 이제 생겼으면 10억을 다시 줘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10억짜리 땅을 얼마에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인가? 10억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야, 너 나에게 10억 줄 돈 있잖아. 너 나에게 10억 줄 돈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억을 주고 네가 나에게 10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10억, 10억. 내가 주고받고 하는 거 둘이 뭐 해버리자? 퉁치자. 퉁치자. 그러면 퉁치자 그랬으니까 갑이 형은 그래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물건 10억짜리를 넘겨주고 10억의 돈을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그렇죠? 퉁쳤으니까 받은 걸로 보니까 대물변저도 뭘로 본다. 양도. 이거 상당히 까다롭겠는데요?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줄 돈이 있는데 줄 돈이 있는데 그 돈 대신에 물건을 넘겨주면 나는 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주고 그에 상당하는 돈을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봐요. 그래서 민법을 배울 때 대물변제는 유상의 이전으로 봐라. 무상의 이전으로 봐라. 그렇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대물변제는 그냥 다 안다고 보고 유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버려요. 대물변제는 분명히 유상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드린 거예요. 대물변제는 주로 나오는 게 위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위자료라는 말만 나오면 위자료는 뭐하고 똑같다고 보고 푸시냐면 뭐하고 같다고 보냐면 매매. 그래서 위자료 쩌로 이걸 줬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로 위자료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혼하면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혼할 때 만약에 제가 이혼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이혼했다고 봐요. 전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러면 이혼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혼하면 제가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돼서 제가 옛날 배우자에게 10억에 줄 돈이 생겼어요. 위자료 쩌로 10억을 줘야 돼. 그런데 10억이 없으니까 내 아파트 10억 자리를 넘겨줬어요. 그럼 아파트 10억 자리를 위자료 쩌로 상대방한테 넘겨주면 나는 양도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되는 거예요. 양도 소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왜?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기고 그냥 준 게 아니라 뭐 바꿔줬는가 안 바꿔줬는가? 바꿔. 바꿔준 걸로 보니까요. 넘겨주고 대가를 받은 걸로 보니까 위자료 쩌로 넘긴 사람은 당연히 양도 소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아, 이제 개념이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시요.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뭔가 잘못해서 줄 돈이 있어. 내가 줄 돈이 있는데 돈 대신에 물건을 줘버리면 물건을 주고 그 돈을 또 줘야 된다? 돈을 이제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물건하고 돈하고 뭐 하면 되니까? 퉁, 퉁 치면 되니까 물건 주고 돈은 받은 걸로 해석해라 안 받은 걸로 해석해라? 받은 걸로 해석하니까 물건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대물변제. 자, 그럼 대물변제 명칭으로 가볼게요. 먼저 체크하면 안 돼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 지급하기로 하고 거기만 체크하세요.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까지만 체크하세요.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제일 끝으로 가 보세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까지만 체크하세요. 두 번째 끝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거기까지만 체크하세요. 자, 그럼 얘기했어요. 내가 위자료로 뭔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위자료를 대신해서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주고, 주기만 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가 주고 받은 걸로 본다는 이야기가 주고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끝에 가 보세요. 세 번째 줄 끝에 뭐 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런 걸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유상의 이전으로 봐서 양도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위자료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앞에가 위자료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순간 두 글자로 뭐라고 생각해라. 매매라고 생각해서 매매라고 생각하니까 매매니까 무조건 뭘로 잡으면 되고? 양도. 양도로 잡아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위자료 쩌로 이런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너는 무조건 매매니까 양도다.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네요. 부담부 증여는 세법에서 무지 중요한 거고 해년마다 시험에서 출제돼요. 해년마다 출제되는데 부담부 증여가 작년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31회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가 시험에 나올 차례예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취득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33회 때는 이제 취득세가 아니라 또 어디로 넘어온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양도소득세로 떠나와요. 해년마다 내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해년마다 내는 거예요. 해년마다 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대물변제를 내는 게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해년마다 내고 민법에서는 대물변제를 내고. 그러면 이제 부담부 증여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고 수증자는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거 공짜로 줄 텐데 너 가질래? 너 가질래? 그랬더니 수증자가 알았어. 나 줘. 그래요. 그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줄 때는 대가를 받고 주는가요? 그냥 주는가요? 그냥. 그냥 주는 게 증여예요. 그럼 이제 건물을 한번 줘볼게요. 건물 10억짜리를 증여를 했어요. 그럼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10억이라는 10억짜리 건물을 주면서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에게 증여자에게 양도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왜? 대가 한 게 없으니까 양도 아니니까 안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러 와요. 사무실 열고 문 열고 와서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내 자녀에게 넘길 때 양도세 나와요 물어보면 대가 받으셨어요? 그럼 아니요. 그냥 줄 건데요. 그럼 양도세 안 나와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대답만 하면 돼요. 양도세 안 나와요. 그런데요. 제가 이 10억짜리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10억짜리를 증여를 하면서 은행에 채무 2억을 부담시켰어요? 그러면 증여자가 본인이 갚아야 될 2억이 있는데 2억을 수중자에게 떠넘기고 10억짜리 건물을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내 대신 얼마만 갚아주라. 2억을 갚아주라. 2억을 갚아주고 너 10억짜리 건물 가져 그러면 수중자가 나 그렇게 못해 그런가요? 알았어 그런가요? 알았어 그러죠. 알았어 그래요. 채무 2억을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수중자가 채무 2억을 인수 인수 이외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인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여기서 인수라는 것은 무엇을 인수라 하냐면 너 내 대신 2억 갚아줄래? 2억 좀 갚아줄래? 그랬더니 수중자가 어 알았어 알았어 수 수락 수 수락 인 도장 수락하고 자기 도장 찍는 거 그러면 이제 이 2억의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에서 수중자가 내가 그렇게 할게 하고 도장을 빵 찍었으니까 이제 누구의 채무로 바뀌었는가? 수중자의 채무로 바뀌었으니까 수중자는 10억짜리 건물을 가져오면서 2억이라는 돈을 줬다 안 줬다. 준 거잖아요. 2억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10억짜리 공짜로 가져왔는가? 2억 부담하고 가져왔는가? 부담하고. 그러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10억짜리를 통으로 공짜로 넘겼는가? 10억 중에 2억은 돈 받고 넘겼는가? 받고 넘겼으니까 뭘로 보고? 양도. 나머지 8억은 뭘로 보고? 증여. 공짜니까 증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런 게. 아니, 그럼 별것도 아니네요. 별것도 아닌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자, 그럼 가볼죠.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라는 것은 증여라는 것은 일단 그 물건의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자, 넘어가죠. 넘어가죠. 자, 넘어갔어요. 이전은 했어요. 넘어가요. 채무를 인수하든 안 하든 일단 넘어가요. 그러면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만큼은 대가를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자, 받았죠. 받았으니까 그만큼은 뭘로 보고? 양도. 채무 인수 이외는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으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이걸 시험이라고 내는 거예요. 이런 걸 시험이라고 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푸는 연습을 알려드릴게요. 양도로 본다는 이야기는 지금 증여자 입장에서는 얼마짜리 건물을 넘기면서 자, 10억짜리 건물을 넘기면서 얼마만 돈을 받고 넘겼다? 2억을 돈을 받았다. 자, 그럼 몇 퍼센트는 돈 받고 팔았다? 20%만 양도다. 해결했죠? 전체 중에 20%니까 자, 건물 10억 증여인데 양도 가액은 얼마다? 2억. 그걸 30일에 기출문제, 시험 문제라고 낸 거예요. 그런 걸 시험 문제라고 낸 거예요. 여기에 20%만 양도니까 곱하기 20% 하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취득할 때 5억 주고 샀다. 그럼 5억 주고 샀으면 5억 주고 산 것 중에서 몇 프로만 양도로 팔아먹었다? 몇 프로만? 20% 20%만 팔아먹었으니까 2억 중에 20%면 얼마다? 1억. 그게 30일에 계산 문제예요. 지금 저 소리가 뭔 소리 한 거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샀을 때는 5억짜리인데 지금의 시세가 얼마로 바뀌어서? 10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옛날에 샀던 것 중에 몇 프로만 양도했으니까? 20% 그러면 5억 주고 샀지만 여기에 20%는 20%만 팔아먹었으니 20%만 팔아먹었으니 곱하기 20% 하면 2호씩 1억 1억만 취득 가격으로 계산하고 전체 10억 중에 얼마만 양도가액으로 계산하고 20%는 2억 그럼 2억에서 1억을 빼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고 1억 그런 걸 시험 문제라고 내는 거예요 좀 하면 할만하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분명히 이 말은 절대 하지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이거는 문 열고 있으면 바로 와서 상담하러 올 때 첫 번째 상담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하면서 그냥 건물만 공짜로 줘버린다 내 채무도 떠넘기면서 증여한다 채무를 떠넘기면서 증여하니까 넘겼던 것 중에서 채무만큼은 뭐 한 걸로 보고 양도 채무 인수액은 양도 채무 인수가 아닌 것은 증여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가보세요 인수한 채무액까지만 밑줄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인수한 채무액만 체크하세요 인수한 채무액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양도 소득세 과세 하고 밑줄을 보세요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만큼은 양도로 봐서 양도 소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요 인수 이외 체크하세요 채무 인수 이외 그럼 채무 인수 이외는 대가 관계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니까 무슨 세 그래야 된가 증여세 과세 이렇게 체크합니다 증여세 과세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올해 시험 문제 다섯 문제 해결됐네요 여기까지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강의 끝내면서도 부담부 증여는 해년마다 나오니까 부담부 증여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꼭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가 해년마다 출제돼요 그럼 이제 공매 경매 기타에서 공매 경매 공매는 공매는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매가 가는 거 그 다음에 경매는 일반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매가 가는 거 공매 경매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 물건을 법원에서 이거 사갈 사람 이거 사갈 사람 그냥 나 주세요 그러면 그냥 너 가져가 그런가요 너 돈 주고 사가 그런가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넘길 때 넘겨주고 대가 바꿔준다 그냥 줘버린다 바꿔준다 그럼 공매나 경매는 넘겨주고 대가 받으니까 뭘로 보고 양도 별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도 자 공매 경매 기업권에 공매 경매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가세요 양도에 해당한다면 밑줄 그으세요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공매 경매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냥 공매 물건 경매 물건이 있으면 그냥 법원에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예요 그런데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니은 번 앞에다가 중요 표시하세요 니은 번이 이제 우리 세법 시험에서는 니은 번이 출제돼요 오른쪽 페이지로 왔어요 벌써 그러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오세요 니은 번에 두 번째 줄 중간에 한 줄 보세요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밑줄 그으세요 거기를 그럼 내가 내가 내 것을 경락을 받았을 때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내 것이에요 내가 내 물건을 경락을 받았을 때는 내가 나한테 팔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절대 안 돼요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내가 다시 재치득하더라도 이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까지만 체크하고 세 번째 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당초 소유자가 당초 소유자가 내가 내 것을 경매나 공매로 다시 재치득했을 때는 소유권이 내가 나한테 넘어간 걸로 본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내 물건을 공매나 경매를 받은 것은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맡겨놨다가 돈 갖다 주고 내 물건 되찾아오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건 전당포에 맡겨놨다가 돈 주고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공매나 경매로 재치득한 것은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그런 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런 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용 우리 교재에 동그라미 2번 수용 수용은 김포에서는 수용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내 땅이 수용됐다 내 땅이 수용되면 내 땅을 정부에게 넘긴다 안 넘긴다 넘기죠 넘기고 그냥 정부한테 그냥 가지세요 그런가요 보상해 주세요 그런가요 그럼 뭔가 받았죠 넘겨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뭘로 보고 양도 아니 뭔 수용이 양도세 나와요 받았잖아요 주고 받았으니까 양도세 내야죠 생각을 아니 저런 것도 세금 물리냐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수용 수용도 두 번째 끝에 가세요 양도에 해당한다면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하면 안 돼요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 자 끝 그럼 이제 양도로 보는 거 다 잡았어요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이제부터는 양도로 볼 수 없는 것 이제부터 찾아보죠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은 넘겨주고 대가 관계가 있으면 주고 받으면 뭘로 보는데 양도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탈락이 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무상 이전 이전이니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대가 관계 없다 뭔가 하나 없죠 X가 됐으니까 양도 다 아니다 끝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무상 이전이네요 무상의 이전은 무상의 이전이라는 것은 이거는 양도가 아니라 뭘로 보면 되겠는가 징여 그래서 두 번째 줄 징여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거 체크하지 마세요 징여만 체크하세요 무상의 이전은 이걸 징여로 보는 거예요 징여로 보니까 넘겨준 사람에게는 양도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죠 징여니까 양도세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나 징여세는 국세라고 했는가요 지방세라고 했는가 그래도 국세예요 상속징여세도 국세였어요 두 번째 양도 단보네요 이 양도 단보는 민법 시간에 아마 5월달쯤 되면 배울 거예요 양도 단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상대방한테 돈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냐 알았다 그러면 내가 가진 물건을 너한테 잡힐 테니까 내가 그때까지 약속을 못 지키면 이 물건을 너한테 넘기겠다 이런 조건의 담보를 양도 단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 계약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거 잘못해보면 큰일 나요 양도 단보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담보로 잡힐 때 소유권이 넘어가더란 이야기인가 약속을 못 지키면 넘어간다는 이야기인가 약속을 못 지키면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돼 있는 계약을 양도 단보 계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도 단보라는 것은 지금 담보 계약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렇죠 해결했죠 양도 담보 계약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소유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데 담보로 잡힌 이유는 여기서 담보로 잡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한테 갚을 돈이 있으니까 담보로 잡혔는가 갚을 돈이 없어도 잡혔는가 있으니까 그럼요 뭔가 그 사람에게 줄 돈이 있으니까 담보로 잡힌 거예요 그 전에 빌려 쓴 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갚을 돈이 있는데 돈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나를 못 믿으니까 담보로 잡혔어요 그런데 담보로 잡혔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찾아봐요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 일반적만 밑줄을 그어보세요 두 번째 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을 그으세요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 담보는 소유권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예요 변제 변제라는 말은 알죠 변제는 우리 말로 뭐라 한가 갚는다 변제 갚는다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빌린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잡혀놨는 거야? 담보 담보를 잡혀놨는데 내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물하고 이 돈하고 퉁 쳐버린 거예요 충당 충당이라는 용어가 상계시키는 걸 말해요 상계 상계시킨다 서로 상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줄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서는 두 번째 끝에 두 번째 중간 줄 보세요 변제 충당만 체크하세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는 변제 충당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담보로 잡혔던 물건 이 담보로 잡혔던 물건에 변제 충당이 됐어요 이 말은 거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 말이에요 변제 충당이란 말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세요 변제 충당이 되었어요 이 말은 그 말은 말뜻 자체는 이미 이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가 버렸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넘어가 버렸네 내가 담보로 잡혀놓고 약속을 못 지키니까 상대방이 그 물건 담보물을 가져가 버렸네 넘겨주고 대가 간 게 있으니까 뭘로 본다? 소유권이 움직였으니까 끝에 끝에 가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변제 충당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양도 담보는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양도가 아니지만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 가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환지 처분으로 가보죠 환지 환지 말은 쉽게 생각해요 환지란 이야기는 땅을 바꾼다 땅을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환지 처분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땅에 구액 정리 사업을 한다고 봐요 농지 정리한다고 구액 정리하고 땅 밀어버리고 밀어버리고 내 땅의 이름과 지목은 이름과 지번은 번지가 바뀌었다 그럼 내 땅의 이름과 내 땅의 번지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소유권이 새로운 소유권이란 이야기인가 번지 배정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름만 번지하고 이름만 바뀐 것뿐이지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잘 살다가 이름이 맘이 안 들어 이름을 바꿨어 내 이름을 바꾸니까 나는 오늘 새로 태어났는가요? 이미 태어났는가? 이미 태어났네 그럼 이미 태어났으니까 나는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해결했죠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되는 것은 소유권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 거 그러면 번지 배정만 바뀌었으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또 줬다 내 땅 그대로다 내 땅 그대로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제 찾아내요 1번 기억번호 가세요 기억번호의 첫 줄에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밑줄 그으세요 지목과 지번의 변경 지목과 지번의 변경 끝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도 아니에요 지목과 지번의 이름하고 단순히 이름과 번지가 바뀌는 것은 양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예요 보류치 여기서 보류지라는 거 뭘 말하냐면 내가 환지 작업을 하면 구액 정리 작업을 하면 그 정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뭔가 돈을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줘야죠 비용 줘야죠 공사비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줘야 돼요 공사비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우리한테 우리에게 배정해 주고 남은 거 배정해 주고 남은 보류지 보류지라는 거 남은 거 우리한테 다 배정해 주고도 구액 정리 일부씩 좀 남은 게 있어요 남은 땅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내 땅으로 남은 땅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공사비를 땅으로 대신했어요 앞에서 대물변제하고 똑같네요 대물변제니까 양도세를 물리려고 하니까 잠깐 내가 이제 환지 작업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정부 니들이 니들 마음대로 환지 작업해 놓고 왜 나한테 돈 내려갔냐고 왜 내가 비용 주니까 왜 세금 또 내려갔냐고 그러면 내 땅 빼고 내 땅을 빼고 환지 하시라고 전체적으로 땅 중에 땅 주인들이 내 땅을 빼고 하세요 그러면 환지 작업이 빨리 끝나겠는가요? 지체되어 버리겠는가? 지체되죠 환지 작업이 늦으면 늦을수록 농사를 1년 농사를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년치 농작물 수확에서 나오는 것들을 정부가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환지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특별히 정부가 양도가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상이에요 이것만 특이상이에요 그래서 니은번에 보류지 충당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원칙은 대물변제이면서도 양도가 아닌 걸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그래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이것들은 양도가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지금은 안 보셔도 되니까 잠깐 보류하세요 거기는 놔두세요 양그라 4번 공유물의 분할로 가보죠 여러 사람이 공유물이라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눴어요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눴으니까 남의 걸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돌려받았는가요? 내 것을 내가 내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 것을 돌려받았으니까 소유권이 움직인다 그대로다 그대로 그대로 대가관계 없다 그럼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1번 단순 분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제일 밑에 있죠 단순 분할 그럼 끝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체크하세요 단순 분할은 내가 내 것을 단순히 분할하기 때문에 이런 건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오세요 3번 중간에 일단 재산분할 밑줄만 그어 놓으세요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뭐냐면 이혼을 하면서 내 재산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봐가지고 이혼하면서 자기 걸 돌려받는 거예요 자기 것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를 많이 하던가요 둘 중에 한 사람 명의로 그냥 해버리던가요 한 사람 명의로 많이 하죠 한 사람 명의로 많이 하는데 이혼할 때는 그게 결혼 중에 혼인신고 1 이후에 취득한 것은 그 등기된 사람의 재산으로 봐라 공동 재산으로 봐라 공동 재산이에요 무조건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도 공동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혼하면서 공동 재산을 분할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것을 가져왔으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넘겨줬는가에 의한 본인 것 돌려줬는가 본인 것 돌려주니까 대가관계 소유권 이전 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건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위자료 쪽으로 넘기는 건 양도예요 위자료는 뭘로 보라겠는가 매매 재산분할은 매매라는 이야인과 본인 것 찾아간다는 이야인과 본인 것 찾아가는 거예요 재산분할은 본인 걸 찾아가는 것이고 위자료 쪽으로 넘기는 것은 부동산을 돈 받고 파는 것이고 완전히 달라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기가 자기 걸 되찾아가는 거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것을 상대방한테 넘겼다 본인 것 돌려줬다 본인 것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자료 쪽으로 주는 것은 내 것을 그 사람에게 뭐 했다? 돈 받고 팔았다 위자료는 내 것을 돈 받고 팔았다 재산분할은 본인 걸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본인 걸 그냥 돌려준 걸로 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닙니다 5번 가보죠 5번은 소에다가 동그라미, 무효소 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끝에 환원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에 의해서 환원 이렇게 두 개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매매 원인 무효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건을 지금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안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매매, 팔았다, 팔았죠? 팔기는 팔았는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걸 소송해서 소가 소송했어요 물건을 팔아놓고 소송해서 잘못됐다는 걸 확인해서 다시 환원이라는 이야기는 원상태? 원래대로? 원위치 그럼 팔았다가 소송해서 원위치 그럼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렇죠 팔았다가 소송해서 원위치 시켰으니까 판 적이 없는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환원되면 두 번째 끝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양도가 아닙니다 6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양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겠는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내 부동산을 오늘 내 배우자에게 돈 받고 팔았다 가면 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돈 받고 팔았다 가면 정부가 그 돈 거래를 믿겠는가? 안 믿겠는가? 안 믿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당신 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줬으면서 왜 돈 받았다고 거짓말하신가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양도한 것처럼 꾸며요 양도한 것처럼 꾸며 놓으면 아니 양도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돈 줬다고 돈 줬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해 버리면 그때는 정부가 양도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부부간의 거래할 때 정부는 원칙은 뭘로 해석하는데? 증여, 증여로 해석하는데 객관적으로 돈 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뭘로 본다? 양도, 그때 양도 그래서 부부간의 거래하거나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할 때는 반드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면 양도, 증명을 못 하면 증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번이네요 신타계지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신타계지라는 것은 지금 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놨어요 내가 물건을 샀어요 이제 개념을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이 건물을 제가 샀어요 오늘 이 건물을 100억 주고 샀어 그런데 이 건물을 내가 100억 주고 샀다고 하면 누군가가 너 탈세했지 너 지금까지 네가 100억을 어떻게 벌었어 이렇게 하고 추징할 것 같으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분명히 내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놨어요 그건 명의 신탁이에요 그건 요즘은 불법이에요 그거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가 내가 다시 그 명의를 내 것이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돌리려고 해요 내 앞으로 등기를 돌리려고 하면 실제로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것인가 상대방 걸 내가 가져왔는가 아니에요 정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절대 안 믿어요 민법에서 나중에 배워야 될 거예요 명의 신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 거라고 우겨버리면 내 재산 뺏겨버린 거예요 요즘은 실명제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가 내가 법원에다가 판결을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 내 물건이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돌리려고 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도장 오케이 네 거 확인했어 내가 네 거라는 거 확인했어 하고 도장을 빵 찍어주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때는 내 거라는 걸 확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하면 그때는 남의 걸 가져온 걸로 봐라 내 걸 내 앞으로 돌린 걸로 봐라 내 걸 내 앞으로 돌렸으니까 판결을 받고 돌렸을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데 판결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가 내 앞으로 돌려버리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대가 관계 있으면 양도로 보고 대가 관계 없으면 증여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혹시 부모 앞으로 등기 해놨다가 다시 내 앞으로 등기를 돌리면 바로 증여세 추징당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법원에서 내 거라는 사실을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돌렸을 때 한해서만 양도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해 보죠 배우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배우자에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여기서 직계 좀비석은 부모하고 자녀를 말해요 부부 간에 거래를 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에 거래했을 때는 원칙은 대가를 내가 받았더라도 받은 걸로 봐라 안 받은 걸로 봐라 안 받은 거 안 받은 걸로 봐라 그러면 부부 간에나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원칙은 양도로 봐라 증여로 봐라 증여로 보고 대가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신탁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해지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내가 내 것을 가져온 걸로 봐라 남의 걸 가져온 걸로 봐라 내 것을 판결을 받아가지고 등기가 넘어왔을 때는 내 것을 내가 넘겨받은 걸로 보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결했죠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제부터 시험을 진짜로 보는 거예요